자,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를 이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헬마가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생각하다가 인사를 놓쳤습니다. 오늘 좀 힘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청취율 조사에서 6분기 연속 전체 청취율 1위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기 때문인데 전체 청취율 1위를 기념해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뉴스하이킥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다섯 분께 각각 쌀과 유산균 다섯 분씩 드리고요. 두 분한테는 훈제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글쎄요. 저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어서 선물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훈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오늘 알았는데 쌀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 20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0킬로랍니다. 10킬로요? 조금 더 쓰지 아쉽네요. 어쨌든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단문은 50원의 문자 메시지,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장문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를 하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참여자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제는 훈제 오리, 삼겹살, 소세지라고 알려왔습니다. 먹음직스러워요. 훈제 세트.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 소개하기 전에 MBC 관련된 뉴스 하나 잠깐 전해드리고 싶다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방통위원회가 얼마 전에 임명을 했었던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그 임명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8월 26일까지 효력 정지한다라고 결정을 냈는데 이게 현재의 박문진 이사진, 8월 12일까지가 원래 임기였는데요. 이 박문진 이사진 중에서 3명이 이 박문진의 신규 이사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원래는 내일, 그러니까 8월 9일에 신문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쪽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문기일 연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문기일을 연기하는 대신 기존의 이사진이 8월 26일까지 이사진의 임기를 더 연장해서 하고 현재 새로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그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고 나서 새로 선임된 이사진이 임기를 시작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자라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나왔죠? 네, 오늘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계속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쭉 있어 왔는데 8월 들어가지고 기재부에서 긴급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이름이고요. 서울과 인근의 개발 제한구역들, 일명 그린벨트라고 하는 곳들, 녹색 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에다가 6년 동안 4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물량 공세를 하겠다라는 방침인 건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서울수도권에만 21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투기 수요를 고려해서 오는 11월에 그 신규 택지를 어디로 할지 발표할 때까지는 기존의 그린벨트 전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린벨트에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거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혹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시기에 어떤 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3기 신도시 공급 같은 거 발표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빠지고요. 기존의 비아파트 부분하고 재건축 활성화 대책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인데 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서 안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당장 바로 효과는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도 약간은 설명해 주셨지만요. 이번 대책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급등한 게 7월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 현장에 방문하는 수요자들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6월, 7월 거래량은 좀 많이 좀 거래량이 대폭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월부터는 꺾일 것 같다는 게 현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소비자들이 그렇잖아 또 예전을 더듬어 보시면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단 수요가 감소하는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임계점이. 지금 약간 그 지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정부에서 정책금리를 2%에서 3% 사이로 생애 최초자들한테 ltv를 80%를 적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나 이런 주택가격 상승에 좀 피곤하신 분들이 이제 거주용으로 실수요가 좀 많이 좀 되고 시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가는 상태라고 좀 보이고 싶어요. 시장은.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의 제일 핵심은 대출 정책입니다. 금융 정책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주택가격이 좀 시장을 떠받쳤고 올해도 신생아 론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 올린 ltv 80%의 생애 최초 주택자들에 대해서 금리를 2%에서 3% 3.5%까지 코로나 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정책금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시중금리가 4에서 5% 6%인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이자차액 보존이라고 해서 우리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신생아나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어떤 주거안정보다는 주택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번 대책에서 결정적으로 주택정책 대출금리에 대해서 dsr을 한다는 것도 두 달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두 달 뒤부터는 금리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지금 막 사야겠다라는 어떤 수요 투심을 찍다 보니까 6월 7월에 거래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가계부채 더 이상 이렇게 재정확충을 통해서 하는 가계부채 부동산 특히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걸 돌려서 좀 우회적으로 많이 표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시겠지만 pf 대출 문제가 부실 문제가 금융권으로 넘어간다는 어떤 명제를 세우고 조금 과다할 정도로 pf 부분에 지금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약간 미스매치 현상을 벌어 일으키면서 수요자들한테는 또 혼동을 주게 되고 또 공급자들한테도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해야겠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지원을 받아야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면서 지방과 서울이 이제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양극화돼가지고 현장마다 지금 어떤 정상화 방안을 명확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애를 쓰고 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pf 대출이 안전하게 지금 안착했다라고 다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리스크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숭실 사이버대학교 교수입니다. 광복 아니다 발언. 새 독립기념관장.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되죠?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제13대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관장입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2027년 8월 7일까지가 임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첫날에 광복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송 일동이라고 해서 20분 정도가 천안의 독립기념관 앞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근한 김관장한테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독립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장의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한 뉴라이트의 인사를 임명한 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임관장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25개로 구성돼 있는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항단연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도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거나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행사나 광복정 기념행사 승국선열의 날 이런 때에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관련 기관 단체들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문제입니다. 뉴스데스크가 어저께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난해 열렸던 한 보수단체에서의 강연 내용을 보니까 결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광복절을 부인하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하는 전국민적 상식이 역사를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오히려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다. 이른바 뉴라이트들이 건국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국가본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48년 건국절을 뉴라이트들이 주장을 하는데 김 관장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군요. 이 발언을 보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취재해서 말씀드렸던 본인의 2022년 저작에도 보면 거기에는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45년에 8월 15일 해방과 48년은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둘 다 중요하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본인이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했었던 얘기를 보면 중심축이 48년 정부 수립일 쪽에 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광복절은 인정을 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태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실제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라는 분들도 결이 조금씩 다른데 아예 극단적으로 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정부 수립 자체의 강조점을 둠으로써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우리 헌법에서 정통성을 적통으로 인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기존의 독립기관 단체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독립운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단절되어 있는 걸로 인식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일제식민지 시대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런 기본 인식을 깔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우리 일본인이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방송에서도 주장했던 그 내용이죠. 면접 과정에서 김영석 관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 일제시대에 조선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밖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당시의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르는 육사에 꼭 이분이 그 가운데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라고 발언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에서 질의를 했더니 홍범도 장군이 독립영웅이기 때문에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계열의 인식과 거의 비슷하죠. 혹은 우리 정부의 주장하고 매기통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치 독립운동가로서의 홍범도 장군을 추켜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군의 역사에서 홍범도 계열의 소위 좌파 계열의 어떤 국군뿌리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군요. 업적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독립운동할 때 광복군이나 독립군이나 이런 인사들은 현대 대한민국의 국군과 관련이 없다라는 선극기의 어떤 일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있잖아요. 지금 계속 뉴라이트적 어떤 관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도광산 관련해가지고 외국 보도가 정말 약간 우리로서는 뭐랄까요? 치욕스러운 보도 같은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오마이뉴스에도 인형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디플로맨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이라는 타이틀인데 거기에 부재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었던 문제, 일본 정부가 약속했었던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상설 전시관, 지금은 토속 박물관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전시물이 들어있었고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전시관이 사도광산에서 일단 도보로 이동하는 거의 불가능한 2km 정도 떨어져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모집이라든지 배치됐다라든지 징용 같은 단어만을 사용해서 마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선인들이 작업에 종사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거를 디플루메스의 칼럼에서도 지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매체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이후에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소정주의적인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정부가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해당 문화재의 전 역사기관을 함께 전시해야 된다. 함께 보여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역사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같이 가르쳐서 그게 역사적 교훈으로서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 같은 피해 국가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피해 사실을 적시할 수 있도록 요구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우리한테만 손해가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식민 지배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도 민폐가 된다라는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범이다. 정말 이런 표현을 들어가면서까지 일본의 양보를 왜 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전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외교부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떤 태도로 이번 협상에 임했던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한 외교부의 답변인데요. 지난달에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우리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에 대해서 일본 대표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우리 외교부가 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수석대표로 나섰던 카노다케이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 같은 경우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에 설명, 전시시설을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문장에는 모든 노동자가 겪은 고통이지 한국인들의 강제노역이나 이런 건 전혀 표현을 아예 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조선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의 설명자료에는 없었던 건데 우리 외교부가 그 회의가 있기 하루 전에 26일에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라고 완전한 외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도자료를 받아보는 한국 언론들은 일본이 그런 부분을 명시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잘못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교 전문지가 공범이라고 대통령을 표현할 정도의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